안전한 예전에 제가 목소리가 트로트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면서 검증 해봐야죠 해볼까요? 연습을 하고 진짜로 꿀꿨었어요?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서 원래는 가수를 먼저 하고 싶었는데 가수를 꿈꾸다가 어떤 가수가 잘 어울릴까 생각을 하다가 처음엔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을 생각했어요 오 그럼 들어봐야지 건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지디 같은데?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다 건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 다같이 바랬어 다같이 바랬어